지금 중요하겠어요. 지금 3세트. 오늘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파타, 마르티네스. 두 스페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사파타 선수의 승률이 겨우 50% 정도라는 건 블론 엔젤스로서는 좀 아쉬운 그런 승률이죠. 특히 또 크라우네테 전에서는 28%대에요. 좀 저조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짧게. 길게는 잘 안 변해요. 당구대라는 건 공이 당구대에 올라가 있는 공은 치면 칠수록 짧아집니다. 초구를 놓치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단식에서 13승 14패, 마르티네스. 아, 들어가네요. 말이 틀렸었는데 샷할 때마다 정말 놀아야 할 때가 참 많은데 지금도 원쿠션에서 투쿠션을 내려갈 때 밀려 내려가는 힘 좀 보세요. 저 힘은 곡선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꿈짝 못하고 밀려 내려가면서 각을 정확하게 맞춰버리죠. 저는 스트로크가 파워가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그림이죠. 앞돌리기로 좀 두껍게 가는 게 지금 키스 빼기가 좋은데 정교하게 얇게 쳐서도 잘 뺍니다. 먼저 점수 계속 만들어가는 마르티네스. 사파타스가 초구 브레이크 샷을 놓친 게 좀 일단은 좀 출발이 안 좋은 부분이고요. 흰 공의 왼쪽으로 코너를 돌아 나와서 단장장으로 가는 거죠. 마르티네스 좋아요. 간단한 그런 공은 아니었는데 무리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2세트 백민주, 임정숙 선수 승리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도 지금은 5라운드에서 포스트 시즌에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전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좋네요. 섬세하게. 그 엄청난 파워와 이런 또 섬세함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PBA 엄청난 경쟁 무대에서 4승이라는 그런 또 기록을 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이닝부터 연속 득점 지금 4점 만들고 있고요.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가 잘 뽑아냅니다. 어머, 어깨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현재까지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하이런인데요. 장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을 쓰죠. 파랑고 오른쪽을 맞춰서 빗겨 내려가게. 조금 밀고 내려가는 각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쉽게 보일 수도 있는 공이지만 저 스트로크가 좋지 않으면 항상 이목 쪽구의 왼쪽으로 짧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이었는데 그 공 반계를 늘릴 줄 아는 선수죠. 파랑고 오른쪽을 때려서 뒤돌리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파랑고는 일단 흰 공의 왼쪽으로 가야 되는 두께가 좋은데요. 두껍게 이 공까지 좋습니다. 엄청난 분위기 만들고 있는 마르티네스. 사파타를 제대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 쫙쫙 뽑아냅니다. 백민주 선수 신이 났어요. 백민주 선수가 크라운 에테라운에서는 에너지는 제일 강한 거예요. 쓰리 뱅크로 이제 가게 되면 점수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죠. 네, 가네요. 뱅크샷. 좋습니다. 계속 질주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뭐 1이닝이거든요.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히온스의 주장 최성원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14점을 치고 3세트에. 마지막 한 점과 앞돌리기를 왼손으로 시도하다가 퍼펙트를 못했거든요. 15점 퍼펙트는 잘 보기 힘들어요. 팀 리뷰에서. 회전을 많이 준다는 건 짧게 보겠다는 얘기죠. 앞돌리기를. 짧은 쪽. 지금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회전 없이 앞돌리기를 길게 치느냐. 지금처럼 회전을 많이 주고 빠르게 감각적으로 좀 감아 나오면서 더 짧게 만들어내느냐 해서 감각적인 샷을 시도했는데. 공을 먼저 맞추면서. 득점 행진이 여기서 멈춥니다. 무회전으로 조금 더 두께 설계를 치밀하게 해서 득점을 했더라면 10점 이상의 점수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았죠. 사파타 부드럽게 성공하죠. 이목뚝고 두께가 좀 어렵게 맞으면서 쉽지 않은 공으로 나왔는데요. 단단 장을 노리나요. 이 코스는 너무 잘 봤네요. 물론 눈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걸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건 많은 연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두께와 그 섬세한 회전량 잘 맞춰줬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9점을 몰아쳤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파타. 조금 곡선을 그리면서 네, 잘 쳤죠. 멋진 득점 만들어냅니다. 두 선수는 어릴 때부터 같이 공을 다시 시작했고 한 곳에서 같이 또 당구 수업도 받았고요. 참 많은 시간을 같이 한 선수인데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때는 대한민국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길게 다시 한 번 단장단을 노리죠. 스페인 선수들이 저는 성격도 좋다고 느낀 게 한국 문화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음식도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스페인 선수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신기합니다. 저는 산체스 선수 된장찌개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신기하더라고요. 된장찌개 한 번 그 맛을 알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입문은 좀 어렵지만요. 옆돌리기로 여기서 아이러니 안 나오네요. 4점에서 멈춥니다. 확실히 저 하단 단점은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얼만큼 휘어질지 완벽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저런 요소를 안고 샷을 해야 되는 거죠. 빠르게 코너에 꽂아 놓으면 흰 공을 맞출 수가 있죠. 빠른 공으로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마르티니 선수가 아직 한참 젊은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량은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지거든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은 그런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당점이 조금 내려가야죠. 여기서는 정확한 컨트롤을 시도하다가 지금 짧게 뺐는데요. 그러면서 사파타 선수에게 공을 좀 괜찮게 줬어요. 지금 좀 짧아진 원인은 약간 속도가 이거보다는 좀 더 더 써도 됐다. 그리고 두께를 조금 더 플러스해도 되는 거였죠. 이번에는 반타에 그칩니다. 6점 차 이어지는 공을 줬어요. 네, 사파타 놓치지 않고 한 점 뭔가 사파타 선수 이어지는 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목 조커가 조금 아쉽게 맞아주면서 반대쪽 면에 맞아야지 제대로 지금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 그 반대쪽 면이 맞으면서 지금 다음 공이 약간은 쉽지 않아졌습니다. 다시 또 난구를 시도하는데 이번에도 단단장인가요? 네, 다시 한 번 대단한 기술입니다. 두 번 다 성공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직전 인위에 쳤던 단단장보다 지금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이거는 지금 이 샷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공을 정말 잘 치는 사파타 선수네요. 다음 공 나온 거 좀 보십시오. 이제는 여기서는 제대로 한번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거든요. 선수들도 감탄을 했습니다. 뒤돌리기 배치를 잘 만들었고 이렇게 점수를 이어갑니다. 두 선수의 샷 대결 정말 재밌네요. 멋진 샷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는 파워에서 압도적이고요. 정교의 정교한 면도 물론 또 마르티네스가 좋은데 하지만 그 정교함 그 자체로만 보자면 사파타 선수가 그 부분에서 좀 더 위예요. 마르티네스가 마르티네스 선수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갖지는 못해도 정교함으로 그걸 지금 커버하고 있는 사파타 선수죠. 아 들어갑니다. 점수 차가 많이 나면서 시작을 했는데 쫓아가고 있죠. 이 사파타 선수의 두 번째 공 긴 장더블이라고 하는데 단단장이었죠. 그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완전한 감을 찾은 거죠. 선수들은 장더블이라고 얘기하나요? 전 뭐 저희 때는 다 장더블이라고 그랬는데 네. 옆돌리기 결국 장타를 만들어내는 사파타 언제 스톱될지 모르는 그런 사파타 선수입니다. 저는 마르티네스 선수 9점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파타 좀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압박을 좀 받은 왕이 4점 받아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는 옆돌리기를 짧게 뺀 게 지금 큰 실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점차 노란공이 이 목적 쪽으로 오지 않게끔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얇게 쳐서 내공이 빨리 도착하게 만들어버리죠. 노란공 컨트롤도 완벽합니다. 연속 6점 결국 동점이 됩니다. 2세트부터 오늘 심상치 않았는데 3세트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4세트에 두 선수가 만나가지고 그때 4세트에서는 사파타 선수가 이겼습니다. 4라운드 4라운드 5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안으로 되돌리죠. 빠질 데가 없는 무질로 결국 역전에 성공하는 사파타 0대9로 시작했던 1이닝이었는데 이 점수차를 극복했습니다. 한순간이죠.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또 바로 또 이렇게 역전이 되고 팀 리그 당국 팬들이 참 좋아하는 부분이 이 승부를 도대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정말 드라마를 매 경기마다 보게 되죠. 이번에는 좀 주춤하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난구입니다. 지금 일단 노란공 먼저 치기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파란공으로 이것저것 결국 처음에 있던 게 지금 노란공 오른쪽으로 얇은 면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노란공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는데 너무 잘 신동인데 저는 근데 지금 전략적으로 이러한 말은 드린 게 더 얇게 쳐서 안 맞았을 때 노란공은 아래쪽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스트로크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노란공 두께를 충분히 썼단 말이에요. 이건 공격 하나만 보고 샷을 했다고 봐야죠. 아쉽게 놓쳤습니다. 한 점차 굉장합니다. 그랬더니 9 대 0을 뭐 두 이닝만에 바로 역전시켰죠. 이제 마르티네스 선수의 파워인데요. 파이브 쿠션으로 설계를 했군요.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11 대 11 동점 두 선수 각자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힘있는 스트로크로 점수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두 선수가 느끼는 스릴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 사파타 선수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네. 파이브 쿠션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정확하죠. 두 선수 모두 아주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세트 이렇게 경기해주면 너무 재밌죠. 결승전 보는 느낌인데요. 네. 네. 아래쪽 코너로 보낼 수 있죠. 지금은 긴 공 오른쪽을 맞춰서 네. 재역전 이후에 마르티네스도 점수를 만듭니다. 여기서 포지션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대충은 나왔지만 쉽게 나오지는 않은 그런 다음 공입니다. 여기서 흰 공이 아래쪽으로 그대로 코너쪽으로 내려가게 두께와 힘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목 조금 맞는 두께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맞아야지 옆돌기가 연결되는데 지금은 옆돌기를 간다면 마르티네스 선수의 파워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조금 비스듬하게 지금 배치가 됐는데 정교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은 파랑공 왼쪽을 쳐서 장장 단 장장 장 이렇게 공략할 수가 있고요. 아 지금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마르티네스 선수는 그렇군요. 쿠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파구 들어가도 길게 내려가 버리는 수가 있는데요. 뱅크샷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은 조금 서둠감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던 마르티네스 내공이 코너쪽에서 돌아서 벽에 있는 공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꺾이는 각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 두껍게 맞는다고 해도 신공으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하는 마르티네스 인데요. 다시 사파타 선수의 공격 난이도 최상급 배춥니다. 지금 여기서 원뱅크를 너무 좀 가볍게 쓰리쿠션이 타야 되는데요. 최적 두께에 맞아야 됩니다. 그 최적 두께를 맞추려 놓쳤죠. 사파타가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딱 알맞게 태워야 나오는 각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 나오는 확률이 높았죠. 파란 공 치질 못합니다. 충돌을 제거하는 걸 이중으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이 없는 흰 공 오른쪽을 노리죠. 빠지네요. 지나가 버리네요. 두 선수가 지금 사이닝은 나란히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이 쉽게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됐죠. 지금 엄청난 흥분 상태예요. 5이닝 사파타 선수의 옆돌리기 맞춰냅니다. 맞춰냅니다. 뭔가 지금 마무리 점수들을 남겨두고 조마조마하게 점수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극도의 긴장감에 지금 십사해 있는 두 선수인데 지금도 좀 너무 두껍게 밀려서 짧게 나갈 뻔했어요. 다음 공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짧게 본다면 노란 공보다 내 공이 빨리 가야 되는데요. 빨리 가요. 마리티네스가 비슷한 공을 한번 구사하다가 투쿠션으로 맞췄거든요. 사파타 선수도 지금 대단한 샷을 보여줍니다. 나도 이런 파워가 있다 보여주네요. 오른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저런 발은 13대 13 이제 사파타 선수가 2점이 남아있습니다. 2점이 남았을 때 마리티네스 선수가 약간 성급한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지금은 근데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공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 뱅크샷이 더 좋아요. 일단 벤치 타임 아웃 분명히 뱅크샷을 권할 것 같은데 파이브 쿠션 이후에 파란 공 왼쪽 맞추는 길은 어떨까 원 뱅크 이런 것들은 너무 확률이 낮고요. 뭔가 코치를 했더니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 뱅크샷이 사파타 네 샷을 쐈습니다. 자 뱅크샷이 세트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저걸 왜 해. 장장 단으로 설계를 하죠. 자 여기서 사파타도 또 놓칩니다. 신 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길당구 잘 오길 바라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또 길당구 만나기 쉽지 않아요. 초반에는 저는 5이닝 전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퍼펙트 하는 줄 알고 최성원 선수의 퍼펙트를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2점을 남겨두고 연속 공타를 기록했던 마르티네스. 예민한 각도죠. 이번 옆돌리기는 들어갑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티네스 세트포인트. 세트포인트가 지금 뒤돌리기로 나와있어요. 그렇지만 옆돌리기 5쿠션도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코스 파랑 오른쪽을 빠르게 타격을 해서 길을 만드는 거죠. 뒤돌리기를 보고 있습니다. 충돌 제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각도예요. 자 마르티네스가 이렇게 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치열했던 3세트 두 선수의 명승부였죠. 네 아주 재미있었던 제 번째 세트였어요.